참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. 40대 이후로 내 얼굴에 책임을 져라. 엄마 그 말씀 들어봤죠. 저도 책에서 많이 글을 읽었어요. 40대 이후로 내 얼굴에 책임을 져라. 내가 선하게 살았으면 내 얼굴 선하게 보일 것이고 내가 독하게 살았으면 내 얼굴에 독한 게 묻어났겠지. 근데 내가 굳이 엄마한테 얘 이런 말 하냐. 참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었나 봐 엄마가 참 고생은 많이 했지만 참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식으로 살았지 나뭇걸 탐내게 살지는 않았다고 나는 보이네. 예 저도 그래 저도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내 자식한테는 내가 부끄럼 없이는 살아야 되겠다. 그 마음을 갖고 항상 살아야 돼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못 배워서 한이 천치의 한이 됐다.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는 잘 가르치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었다고 그러네. 어느 엄마나 다 그러지만 특히 엄마가 그 마음이 포근하게 들어와. 그러나 엄마가 말을 하자면 내 팔자가 그닥 좋아서 인생은 편안하게 마음은 편안하게 아니 마음이 된다. 인생은 남한테 거짓없게 살았는지는 모르려나. 세상 풍파는 참 많이 겪었을 거야 엄마가. 정말 산전수적 공중까지 다 겪으신 분이 엄마고. 집도 한 집에서만 살아난 사주가 못 돼. 여기저기 이동수가 너무 많게. 뻑하면 이사가고 뻑하면 이사가고 사는 세월이 많았을 거야. 가난하다 보니까 나무 세살이를 했다는 말을 하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이사를 많이 돌아다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어쨌든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. 엄마 지금 인생을 좀 점을 보다 보면. 왜 그러냐면 내 신랑이 내 신랑이 남들처럼 바람을 피웠으면은 아무튼 남편을 이상한 남편을 만났어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데 참 아저씨가 그래도 가정적이었어요. 굉장히 가정적. 네 가정적이고 정말 엄마를 사랑하게 느껴져요. 단지 아저씨가 못한 게 있다면 아저씨가 못한 게 있다면 돈을 못 벌었다는 것뿐이지. 돈을 못 벌었다는 것뿐이고 엄마 역시 내 남편이 돈을 못 보낸 게 남편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가난해서 내 자식들을 못 가르쳤다는 게 엄마는 미안할 뿐이지만 내 남편을 원망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. 왜 내 남편은 그래도 없는 와중에서 그런 남을 생각하고 살았으니까. 내 입에 뭐 들어가는 거 봐도 남이 배고프다면 나무 입에 먼저 넣어주신 분이 우리 나라 찬 돼주라고 봅니다. 신랑 신랑 분 그렇죠 근데 신랑 사주에 원래는 반명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. 단명 아저씨 나이나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저씨 사주 자체가 마흔 유곱에 다칠라 아니면 오십 저기 마흔 아홉에 다칠라 다쳐라 그 사고를 말하는 거야 몸 아픈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서른 유곱에 아플래 서른 아홉에 아플래 그 아저씨가 잔변 치료를 되게 많이 했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. 엄청 많이 내가 사 사에 아플래 지금 계속 나오잖아 사 사에 아플래 그래 놓고 내가 또 서른 세 사 한 번 아플래 그 계속 아저씨가 살면서 계속 병원이 어떻게 말하면 지겨울 정도 나처럼 지겨울 정도로 병원이 내 집은 아닌데 맨날 밥 먹듯이 드나 드나 들던 곳이 아저씨 병원이라 했던 말을 하는 거야. 근데 그 아중에서도 아저씨가 그래도 일을 놓지 않고 일했다는 게 대단하다고 난 봐 그래도 내 처자식 안 굴면 죽을라 대단하다고 봐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돈이 나면 환장해 한 미쳤나 봐. 자식들이 왜 그러냐면. 내 엄마한테 뻔히 아닌 줄 알면서 큰 애라 그래야 되지 큰 애가 참 머리가 좋은가 봐요. 머리가 머리가 좋고 이 큰 애가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을 만큼 똑똑했나 봐요 긴 것만 대답하세요. 네 맞습니다. 자기가 근데 외국에 못 보내주는 게 아니면 지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보내줬던 게 엄마한테 엉망 아니면 엉망으로 들어오지만은 이것도 조금 지나면 사그러질 거예요. 응 한 오 년 지나고 나면 지가 엄마 마음을 이해 읽고 지가 엄마를 이해할 날이 오니까 그 미안해하지 말고 또 큰 애가 한 번씩 전화 하나 오거나 또 큰 애가 엄마한테 한 번씩 이렇게 오면은 쟤가 나를 못 갖고 나를 가지고 또 괴롭히려고 그러나 한 번씩 무서울 때가 있을 거야 큰 애 목소리가 오늘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나한테 조용히 전화했으면 좋겠다 엄마 철렁철렁 내려앉을 거야. 맞아요 그쵸 근데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져주는 엄마가 오늘은 하염없이 내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도 엄마한테 말 이쁘게 해야 되겠구나 한 모씩 내가 못 가르쳤다는 이유 하나로 내 딸한테 저렇게 지금까지 당하고 사셨구나 엄마가 오늘 되게 안쓰러워요. 응 증말 안쓰러워요 그러나 법 없이 살 엄마 열심히 고생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런다고 엄마가 누구한테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애들 안 가르쳤던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았겠지 애들 안 가르쳤던 건 아니니까 미안할 필요 없고 지가 얼마든지 그. 알라고 노력했으면 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그 핑계 엄마한테 그만 대라고 해 엄마 그런 말도 못 하실 뿐이지 마 그러니. 훗날에 자식 하나가. 엄마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. 꼭 들어줄 거야 엄마가 자식들한테 도둑질해서 나 매개 살려 그런 엄마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너네 시집 잘 갔어서 나 매개 살려 그런 말 아니야 엄마 성향이 그래 너네만 잘 살면 돼. 네 저희는 애 아빠랑 저희는 그래. 너네만 잘 살면 돼. 너네만 잘 살면 돼. 네가 못 해준 거 너는 네가 시집 가서. 네가 못 해준 거 하지 너네 신랑한테. 호강 받고 살았으면 엄마의 소원이 없겠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엄마의 마음이니까 근데 자식 하나가 분명히 자식 하나가 내가 이거 장담해 자식 하나가 분명히 사십을 넘었을 때 엄마 웃음을 찾게 해 줄 것이고. 근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남들한테 서럽다 말해 본 적 없어. 혼자만 없으면 없는데 혼자만 소화를 했지 남들한테 이 조잘 조잘 하실 분도 아니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. 그니 자식 하나 잘 돕고 엄마가 올 수전에 내년 수전에 이동수가 있어요.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뭘 이사를 한다든지 이동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엄마가 팔고 싶은 거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집 하나 있다면 그것은 향후 향후 저기 늦어야 일 년이 걸릴 것이고. 아니면 구 개월 십 개월이 걸릴 것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. 그리고 하나는 먼저 이사가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 아저씨 고생 가서 많이 하셨다. 아저씨가 몸이 많이 아파요. 아저씨가 비만 온다고 그래야 되죠. 온 몸이 절해요. 온 몸이 절이고 온 몸이 부시는 정도로 아저씨가 아파요. 뭔 말인지 알겠죠. 그러니 오늘 가시는 끝에다가 또 우리 영감이 뭐 일이 또 안 하면 어떻게 할까. 아저씨 놀 사람 아니에요 엄마. 뭐 아저씨는. 자기가 돈을 크게 못 벌다 줬지만은 절대로 아팠어 아파도 자기 할 것은 했어요. 맞아요. 그렇죠. 저기 그냥 목발 짚고 다니면서도 가게 나가서. 맞죠. 그래서 오늘 아저씨도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고 저 몸으로. 불쌍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. 저 몸으로 참 가정을 정말 바람만 안 불이고. 귀중하게 생각해요. 내 가족이라면 정말 꾀하는 아저씨가 오늘 정말 존경스러워요. 그러니 아저씨가 다시 뭘 한다 치더라도 말리지 마세요. 왜냐하면 엄마는 건강상에서 말리고 싶지만은 아저씨가 일을 해야지만 그나마 숨통이 터집니다. 실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아저씨가 그래도 내가. 아 아저씨가 너무 슬퍼요. 내가 훗날에 내가 저성에 갈 때 내가 우리 애들한테 못 해준 거 뭔 말인지 알겠죠 문사 하나로 딱딱 애들 앞에 남겨주려면 마음 먹고 계신 분이 아저씨예요. 그러기 때문에 일을 더 하려고 그런 거예요. 거기까지는 모르셨어요. 말 못 들었어요. 네 거기까지는. 그 아저씨 마음을 오늘 가서 조용히 한번 말해보세요. 엄마 대성 통공하실 거예요. 아저씨가 어렸을 때 못 해준 것을 훗날이라도 내가 늙어서 하나 더 벌어서 훗날에 내 자식들한테 다 갖고 가고 싶다는 말이 아저씨 마음속에. 항상 그 말은 해요. 그냥. 내가 자식들한테라도 저기 했어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주고 가면 좋다고. 그게 그거예요. 그 말은.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. 그래서 아저씨는 안 놀아요. 왜 훗날에 내가 몸이 좀 어그러질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숨이 거대질지라도 내 자식들한테 뭔가를 하나씩 주고 간다는 아저씨 머릿속에 대단한 걸 갖고 계십니다. 오늘 참 아저씨가 그 몸에 일하시는 게 무녀로서 존경스럽습니다. 고맙고 됐죠. 네 감사합니다. 물어보고 싶은 말 있습니까. 그리고 엄마가 엄마처럼. 존경스럽고 이 세상에 현망하신 분도 없어요. 제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니요 딱 엄마를. 저는 맨날 부족한 것만 생각 안 나는데 부족한 것밖에 생각 안 나고.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존경스러운 거예요. 다른 엄마 같으면 내 자식들한테 너네들이 이제 돈 내놓으라 뭐라 하는데 엄마는 그게 없다고요. 내가 못 해준 거에 있었으니 너네들이 시집가서 잘 살아다오 그게 엄마의 마음이 나 가슴을 울립니다. 그렇죠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죠 이 고마음을 가진 엄마한테 존경스럽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됐죠. 네 감사합니다. 아니요 또 내가 점을 틀리게 보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다 맞았어요 참 찾게 사신 엄마 감사해요.